오늘 은혜받고 승시대 하님의 말씀은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와는 나의 반숙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신앙고배가 있습니다. 주는 글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십니까? 오늘 10편 18편은요. 다윗이 한평생 살고 나서 하느님께 앞에 드리는 유흥과도 같은 사명자의 승리의 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러 가지 겪은 한란 가운데서 하느님을 찾고 기도했고 강구할 때 하느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10대에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기름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부터 고난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아과 싸우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흘왕역에 또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숱한 시련들을 지나 가거를 돌아보며 자기 생애를 베푸신 하느님의 신실한 도우심에 은혜를 찬양하고 절구하는 것이 10편 18편입니다. 1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니까요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권을 받은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였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엄섭하고 큰 장인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를 시작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18편은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니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나의 힘이시여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 다윗의 생애의 요약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 또 명예 지식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기를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헤아릴 수도 없고 또 많은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문단 말씀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기라는 이 언약을 말씀 잡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 하나님 자체를 구했다는 것 그 말은 뭡니까? 그 생을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승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란 이것이 바로 예배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새벽 미명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보다도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에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의 세사지 희간고 죽음의 물살과 죽음의 듯이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내용이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임의 성전에서 내 강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성의 원동력은 환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10편 23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결론입니다.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느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원수 앞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로 여러 가지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을 잘 못하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상대가 안 받아줄까 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도 하느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깨끗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느님이 내가 죄를 없는 것 같이 넘겨줬다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녹여주고 새로운 부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셔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지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와 지휘와 용기와 회복과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느님 그 주신 사랑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느낀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줘서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단식 소리와 또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그 하느님은 애틋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말없이 성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나 잘나갈 때나 항상 예배와 기도생활, 믿음생활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느님의 최종 성의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최종 성의를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고난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나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이다 고백하며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라빵 은약을 굳게 잡고 내 영혼이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성과 반석이신 여호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신은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의 반석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나고 진흙탕같이 되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은 내 반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우리 요새이십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하느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생각을 하고 달려와도 하느님은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건지시는 자라 그랬어요. 자 진흙탕에 있을 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나를 건지십니다. 자 원수가 수없이 나에게 하살을 쏘고 엄해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뺄 능력이 없고 스스로 노력한다 해도 이 원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음에 불의의 창수 이것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고린도 5장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여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여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산성은 승리의 성과가 다 직결되는 다 모이는 곳이 산성이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37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다이처럼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사망의 올무가 올무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립게 했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다. 정말 한마디로 다이선 정말 한란의 연속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적진 속에서 그 한란 속에 절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그 적군 속에서도 인생을 달리는 그래서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진하고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씨 어렸을 때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또 볼리앗도 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태훈 구장에 보니까 열두 현료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뛰어넘었습니다. 헬렌 켈러도 정말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뛰어넘었지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이씨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도 곰의앗도 다 넘었습니다. 다이씨는 한평생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서 성경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신문의 새 누리며 현장 변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때 일입니다. 시미레아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90%가 죽고 10%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던 결혼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지품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슴에 가족사진을 품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집념이 있었다면 결국 그것이 살아남게 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요 다이슨 싸움투에서 살지 죽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차한 상황에서 다이슨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한란 중에 부르짖더니 그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본인은 아니었는데 정말 또 인생에서 뼈아픈 실수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 3편에 보니까 내가 찬성을 요구하게 하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다. 다이슨 이러한 신앙으로 기가 막힌 죽음의 위험을 견뎌냈고 또 당당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10편, 84편, 17에 보면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저 악인의 장막에 그 할 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이슨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을 삼아야 됩니다.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복의 근원으로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 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본당에 와서 헌낭을 하고 이 어마한 축복의 장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옵니다. 그를 하위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 말씀 성취의 삶을 살면서 현장에 주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의 끝자락은 뭡니까? 증인되고 제자된 성리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삶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2, 3, 7, 5천 정도 복음의 선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